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며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죠.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은 더 훌륭합니다. 이제 영재들이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피리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이니 수금을 타는 것이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습니다.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형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고르노전서 1장에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로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를 통해서 너희가 공동체에서 어떤 게 이 은사가 쓰여져야 하는가? 바로 사랑을 따라. 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 따로 예언 따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방언을 통해서 또는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면 그것을 증거할 때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해야지, 예언을 해야지, 작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감동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받고 싶다고 봤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귀로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방언함으로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냐 어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서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제 이 시대에 방언은 없다. 초대교회로 성령의 연사는 다 끝났다. 지금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무슨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모든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을 부정하는, 아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는 거지 이제는 성경이 있으니까 다 필요 없다. 아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정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되고 각자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소극적인 소극적 부정 뭔가 방언을 받는다고 뭐가 대수냐 예언한다고 뭐가 대수냐 아주 그냥 인정은 하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소극적인 긍정 은사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난데 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 이것을 알면 깊은 기도도 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긍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주 적극적으로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예언을 해야 되고 아주 이것은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어떤 적극적인 긍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 은사라는 파트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사를 말할 때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의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도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차라리 저럴 바에는 방언을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저럴 바에는 예언을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무용론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는 방언은 강조하는데 또 예언을 아주 부정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 예언만큼은 아주 부정해요. 방언은 인정하는데 예언은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 치유사역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하시는 분도 예언은 야 이거는 하지 마죠. 문제만 일으켜. 아주 또 예언을 아주 또 부정적으로 과연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언을 받아도 예언을 한다고 해도 열매를 보아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이 덕을 끼칠 수도 있고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고 다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고 작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죠? 목적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복기도 하는데 그분의 어떠한 연약함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것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그 부분을 위해서 또 내가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돕는 자로서 우리가 잘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마음과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덕을 끼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감동을 받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이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다.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다 틀리다. 나만 맞고 다 틀리고 다 지금 다 문제고 이 목적이 정죄하는 목적으로 가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뛰어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비판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금식하면 되는 것을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구린도전서의 목적은 특별히 1절에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은사는 구하되요. 특별히 또 뭐를 구하라고요? 예언하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을 부정하거나 은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오히려 구하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말하는 것.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어.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 그러니까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이 방언을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십시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밖으로 이제 감동이 전해지고 나눌 때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정지하고 비판하는데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난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자기만 잘랐다고 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을 주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되겠냐 4절 시작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루게 해 너희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너희 자신이 영적인 성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 깊은 어떤 게시를 받을 수도 있고 비밀을 알 수도 있고 그러나 너희의 말을 통해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말하는 너의 예언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느냐 너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뭐를 보아할지니 열매를 보아할지니 방언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영적으로 공급받고 도움받고 있느냐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대단하다고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6절 시작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난 개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방언만 하고 조용히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혼자서만 영성을 키우고 남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수많은 개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냐 7절 시작 피리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낸다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가 아무리 잘 쳐도 튜닝이 안 되면 조율이 안 되면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조율이 안 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성령의 은사가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오히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정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이것은 어떤 축복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고 흘러 넘치게 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어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이 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그 축복을 받아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까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거예요 왜 예언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익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야 그럴 바에는 방언하지마 그럴 바에는 예언하지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오늘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나팔이 제대로 불어야죠 엉성하게 불면 무슨 도움이 되겠냐 9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해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방언을 해서 우리가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하지만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는 예언을 할 때는 우리가 예언을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허공이 되고 말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정말 깊은 단계의 기도를 들어갔다면 그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 뜻이 없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울의 소원은 교회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오히려 내가 더 죽어지는 것 내가 희생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더 쓰임 받는 것 교회를 위해 받아라 나를 위해 받지 말아 남을 시족시키기 위해 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6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또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예언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여러분의 방언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 예언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정말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육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으로 말미야마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오늘 나로 말미야마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나로 말미야마 주변의 사람들이 동욕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리더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은사들을 특별히 사랑을 주고하라 사랑이 없으면 백가지 은사가 있어도 수만가지 예언을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왜? 목적이 잘못됐습니까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다 필요 없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나 왜 축복을 받고 왜 은사를 받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구합니다 예언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시간될 enfim 오늘 하루 오지여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릴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놀러오는 해를 부어주시옵소서 서명의 증언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그룹하신 하나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신에 다시 한번 구할 것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또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교통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할 것은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기 우리가 그냥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연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기도할 것 하나님 6월 한 달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도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생각과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살아야 하시고 오늘 내 삶이 6월 한 달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따라가게 하소서 내 삶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함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열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명하여 하소서 내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내 삶을 성령으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나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의 기관을 복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하리 하나님의 뜻에 앞당한 자들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쓰임받을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육과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또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인도해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낳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통치와 교육과 문화와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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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6월 첫날 저 하루 새벽 기도해 너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어로도 살아갈 수 없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므로 이끄시므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주의 대세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6월 한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며 또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 정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기여하는 애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기통하시옵소서 오늘 6월 한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여다 아멘 뒤에 불을 끄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prais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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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Him